좀 하는데 큰일 났다 진짜. 너무 쉽잖아 라고 하시는데. 근데 이게 남자들은 잘 못해요. 남자들은. 근데 이게 트램폴린이라서 잘 힘들 거예요. 잘 해볼게요. 다리가 꼭 이렇게 돼 있어야 돼. 깨알 호루라기. 손으로 건드시면 탈락이에요. 그럼요. 어 좋아 잘해. 좋아. 잘한다니까. 잘하는데? 잘한다니까? 2단계에서 실패. 만약에 다음 차례 때 배꼽은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? 처음부터. 2단계부터. 그러면 더 쉽네. 아론이가 진짜 잘할 것 같아. 느낌이 왔어? 틀렸어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잡는 폼이 예사롭지가 않아. 너무 잘해 너무 잘해. 진짜 아론이가 진지해 지금 진지해. 너무 잘해. 짜증나. 좋아 좋아. 이게 어렵나봐. 어려워? 가만히 있어야 돼 갖고. 치면 안 돼 치면 안 돼? 여러분 손 쓸리지 않게 조심하시면서. 네네네. 이거 진짜 움직여야 돼. 손을 쓸릴 수도 있어서. 아이고. 이거 약간 좀 애매한데요? 아이고 저거 진짜 애매하다. 자리 먼 게 나와 배꼬야. 그치 먼 게 났지 이렇게 싹 하면 되니까. 그게 여기서 손이 아프다고. 너의 순발력을 보여줘. 그래 그래. 아이스 살 수 있어 이거. 살짝 뒤로 갈게. 원래 이렇게 자리 이동을 하면 안 돼요. 돼 돼. 또 룰이 있어서. 엉덩이 붙인 상태에서 돼. 약간 이게 뭐 많지 않았나요 룰이? 이게 뭔가 아이템이나 이런 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. 맞아요 맞아요. 손이 안 풀리네요. 기억이 안 나네. 좋아요 좋아요. 형은 던지는 것보다 잘해. 강백호는 앉은 자세가 완전 고수냄새. 세 개부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지.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. 상관없어요. 상관없다고 하시네요. 강백호는 뭐? 자세가 고수냄새. 마지막이야. 이러면 안 돼. 마지막 할게요. 너무 잘. 야 이거 봐. 끝났다. 아쉬워. 이거 마지막 기회야 진짜. 나 진짜 집중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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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렵다 이거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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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탈락이죠. 탈락인가요? 아니야 아니야. 이제 아론 형이. 아론 형. 갑시다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요. 이거 못 해. 이거 못 해. 이거 못 해. 이거 못 해. 절대 못 해 이거. 아니 이거 그거 하면 안 돼? 힘으로 쭉 눌러가지고. 안 되지. 안 되지 안 되지. 이거 절대 못 해. 할게요. 카메라에 다 들어오지. 형. 이거는 가능한 게 아니었네요.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백호한테 다시 돌아오고. 마지막 기회라고 봐도 되겠죠. 자 2단계나 하나? 어 2단계. 나 진짜 잘할 수 있는데. 잘할 수 있지? 아니 근데 둘 다 살구랑 너무 멀게 생겼어. 헐. 아니 괜찮네. 괜찮네요. 이거 어렵네. 나 이동해도 되지? 이동해도 되지? 어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어렵네요. 아 끝났다. 백호야 침착해 좋아. 릴렉스. 컴다운. 컴다운. 어 이것도 좀 좋았어. 좋아. 잘해. 아 미끄러워 제발. 손에 땀이 나가지고. 어 야. 자 아니 공기 한 번 버튼 보아요. 뿌 뿌 뿌.